안녕하세요 신도원입니다. 오늘은 독학으로 내가 색스폰을 했다 그리고 독학으로 시작을 한다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좀 알으셔야 되겠다 하는 거 3가지 정도만 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제 독학 색스폰 가이드북에 앙부쇼, 호흡 이런 것들 다 나와 있는데 정리를 해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이 독학 하시는 분들이 안되셨다 하는 것들 3가지 정도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색스폰을 하시면서 독학으로 하시면서 앙부쇼, 위치를 말씀드립니다 위치 여기 보면은 제 마우스피스인데 아마 여기 치아에 자국이 있을 건데 어떻습니까 이만큼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작년도에 제가 오픈모임을 좀 했어요 한 10분 이상 모시고 한번 오픈모임을 했었는데 10분 기준으로 한 3분 정도가 요 끝을 요렇게 물고 부르시더라는 거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끝을 요 끝을 오프닝이 여기 있는데 그쵸 호흡이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 끝을 꼭 물어버리면 어떨까요 호흡이 세고 약하고 하곤 상관없이 호흡이 많이 들어가야 소리가 커진다 근데 요 끝을 꼭 물어 버리면 어떨까요 호흡이 오프닝이 닫혀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다 찾아 버리기 때문에 많은 호흡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요 끝을 꼭 물다 보니까 막 예를 들면 피스 7호 8호에 리드를 2호 반 3호 쓰는데도 붙는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요 결국 요 끝을 꼭 물어 버리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하니까 조금만 강한 호흡이 들어가면 탁탁 붙어 버린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6호에 2호를 써도 붙는다는 표현이 나오면 안되겠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물으셔야 돼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내가 생전 처음 이제 악기를 사서 하다 보니까 많이 물는 것 자체가 요 조금 무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더 많이 물다 보니까 엄청 부담스러운 거에요 그러니까 요 끝에 조금 물고 소리 나니까 그대로 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치아가 그죠 1cm 이상 1cm 이상 아 위에 치아가 그쵸 1cm 이상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구요 요 끝을 꼭 물었다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물으셔야 된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는 호흡입니다 호흡 복식호흡 아 물론 복식호흡 앙구쇼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주의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에요 그런데 아 중요하구나 하고 있지 그걸 실제로 어 하시려고는 안 하세요 아 그래서 보면은 막 여기 입 안에 있는 호흡 가지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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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을 연주를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노래를 해도 그쵸 여기에 입 안에 있는 거 가지고 성악 하시는 분들도 안 하죠 이힐 송정 푸른솔은 이렇게 되는 거에요 노래가 복식호흡 그죠 배가 둘룩 나오게 저도 배가 뭐 나와있 좀 나와있지만 자 입으로 입으로 쉬셔야 되요 입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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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셔야 된다 호흡이 이렇게 되야 돼요 그래서 노래를 하더라도 이 목은 호흡이 통과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입 안에 있는 호흡 가지고 연주를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반드시 복식호흡 그러려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쉬운 노래를 해야 돼요 쉬운 곡을 연주를 해야 내가 우리 뇌가 읽고 악보 읽고 운지 하는데 다 100% 쓰여지지 않고 조금 남아 있어야 내가 입술도 생각하게 되고 앙부셔도 생각하게 되고 호흡도 생각해 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호흡을 하시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위치가 마우스피스를 하다 보면 위치가 틀려집니다 아무리 같은 위치에 되려고 해도 내가 아랫입술을 띠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랫입술은 살짝 붙여 있는 상태에서 이걸 물고 있기 때문에 옆에 공간이 있어요 휴양 빼면 힘만 빼면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여기 있죠 공간이 이런 식으로 연주가 돼야 된다 호흡이 입을 통해서 배가 불룩하게 호흡을 하셔라 두번째 그리고 세번째 앙부시어 얘긴데요 이건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제 책에도 앙부시어 강의가 있고 호흡의 강의가 있어요 그걸 참조하시고 정리해서 오늘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앙부시어를 이렇게 뒤집어지면 안 된다 입술이 그렇죠 입술이 뒤집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돼도 안 된다 그냥 가볍게 애 애 애 한 상태에서 이런 상태 이렇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너무 뒤집어지는 입술을 하시면 안 된다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물론 강의에 다 있는 거지만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중요성을 아셔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세 가지 정도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이거를 이 세 가지는 있죠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악기를 입에 대고 있는 동안은 계속 요만큼 요만큼의 뇌를 나눌 순 없지만 요만큼은 계속해서 호흡 앙부시어 호흡 앙부시어 복식 호흡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머지 생각하는 부분을 가지고 악보도 읽고 운지도 하고 운지도 맞는 호흡의 세기도 내보내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입술도 이렇게 되고 호흡도 안 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시려면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쉬운 곡을 하셔야 내가 아 이건 뭐 내가 누워서 떡 먹기야 하는 곡을 연주를 하시려고 해야 요만큼의 여유가 생겨서 호흡 앙부시어도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곡을 자꾸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쉬운 곡을 하시면서 호흡도 생각하시고 앙부시어도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 반드시 눌러 주시구요 도움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